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문기초 영문법을 공부하게 될 닥터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법 파트는 저와 같이 공부하고 연습문제, 종합문제는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일 텐데 이 말을 꼭 명심해 두십시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처럼 든든한 영어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 꼭 명심해 두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보죠. 함께 보시죠. 여러분 책 8쪽이죠. 제1장 품사라고 나와 있는데 품사는 영어로 part of speech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part는 부분 이런 뜻이 아니고 역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피치는 말 이런 뜻이니까 part of speech 말의 역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품사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I want a new computer. want는 원하다. new는 새로운. computer. 말 그대로 컴퓨터죠.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문장에서 쓰인 단어를 살펴보면 I want a new computer.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쓰였죠. 자 여기서 보면 I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 있고 want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a new computer. 이것도 역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각각의 단어들이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 내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을 함으로써 I want a new computer.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완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도록 단어들이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을 품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팔품사라고 부르죠. 자 그럼 팔품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들어보죠. 1. The boy lives in Seoul 2. He and I are good friends 3. I went to bed at 10.30 last night 4. Do you know the tall gentleman? 5. She can speak English well 6. My moth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7. Is that a wolf or a dog? 8. Oh, it's a very good idea 명사는 영어로 noun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이나 유형, 무형의 사물에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유형의 것이든지 추상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든지 간에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명사에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book, 책이죠? desk, 책상, girl, 소녀, 혹은 여자 이런 뜻이고 water, 물, sister, 여동생, 누이, 자매 이런 뜻이 있죠? computer, computer,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형태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역시 예를 들어보면 weak, 월화, 수목, 금토이를 모두 합쳐서 weak, 주라고 그러죠? science, 과학, happiness, 행복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는 것들이죠. 자 명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바로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가 나오는데 이때 더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냥 더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뭐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보이는 명사로 소년 그리고 리브는 동사로 살다 그리고 인 서울을 보면 인 플러스 장소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뭐에, 뭐뭐 안에 이런 말이 되니까 the boy lives in 서울 그 소년은 서울에 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명사는 뭘까요? 그렇죠? boy와 서울이 명사가 되겠어요. 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형태가 있든 형태가 없든 어떤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 이렇게 부릅니다. 대명사에서 대는 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대신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대명사는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예를 보면 I, 나, you, 너 혹은 당신 희, 그 란 뜻이죠. 힘은 희의 목적격이죠. 뜻은 그를 이렇게 됩니다. she, 그 여자 we, 우리 they, 그들 혹은 그것들 this, 이 사람 혹은 이것 자 그리고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니까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that 저 사람 혹은 저것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니까 저 사람들 저것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and가 나오는데 a and b 하면 a와 b 이런 말이니까 he and i 하면 그와 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are가 나오는데 비동사의 한 형태로 뭐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굿은 형용사로 좋은 friend 명사로 친구 이런 뜻이니까 he and i are good friends 그와 나는 좋은 친구이다 즉 그와 나는 좋은 친구 사이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he와 i라는 단어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사람 사물의 이름 대신에 이것 그것 그 사람 혹은 너 나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your 플러스 명사는 너의 뭐뭐 당신의 뭐뭐 이런 말이니까 are those your books 저것들은 당신의 책입니까? yes they are 예 그렇습니다. 즉 예 그것들은 내 책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ose 는 your books 를 가리키는 말로 your books 가 복수기 때문에 that의 복수형 those를 쓴 것이죠. yes they are 자 여기에서 they도 your books 를 받기 때문에 복수 they가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 those와 they는 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예문 너는 동사로 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do you know 뭐뭐 이렇게 되면 너는 뭐뭐를 아니?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do you know the boy 너는 그 소년을 아니? yes I know 예 나는 그를 압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힘은 명사 the boy 대신에 쓰인 말이니까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the boy 를 두 번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 힘을 쓴 것이죠. 대명사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을 보죠. 동사는 영어로 verb 이렇게 부르는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먼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즉 동작 동사를 보죠. say 말하다 run 달리다 play 놀다 혹은 연주하다 이런 뜻이 있죠? study 공부하다 go 가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동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를 보면 be 뭐뭐이다 become 뭐뭐가 되다 love 사랑하다 know 알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존재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죠? 동사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 또는 사물의 인칭이나 수 또는 시제 즉 현재냐 과거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는 아주 중요한 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해 보죠. 자 함께 보죠. 자 웬트가 나오는데요. 웬트는 동사 고의 과거형이죠.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합니다. 고는 고 went gone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데 자 뜻은 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bed 명사로 침대 이런 뜻이니까 go to bed 는 침대로 가다 이런 의미인데 침대에 가는 것은 자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다 잠자리에 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at 1030 자 여기를 보면 at 다음에 시간이 나오는데 뭐뭐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last는 형용사로 지난 이런 뜻이니까 last night 하면 지난 밤 어젯밤 이런 뜻이 되겠어요. I went to bed at 1030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10시 반에 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went 가 동사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죠. 성질이나 수량 등을 나타내서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tall 키가 큰 old 나이가 많은 혹은 낡은 beautiful 아름다운 라지 큰 many 많은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성질 모양 정도 등을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관사 포함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관사를 형용사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관사를 독립된 품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해두십시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젠틀먼 명사로 신사 이런 뜻이니까 Do you know the tall gentleman? 너는 저 키가 큰 신사를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톨을 보세요. 자 여기 톨은 키가 큰 이런 의미로 명사 젠틀먼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보통인데 때에 따라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보충이 되는 말 즉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가 보호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명사를 꾸미기도 하죠. 자 예문을 보면 wise는 형용사로 현명한 kind 역시 형용사로 친절한 이런 뜻이니까 he is wise and kind 그는 wise 현명하고 또 kind 친절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ise와 kind는 형용사인데 보호로 쓰인 것이죠. 비동사 이지의 보호로 주어 희의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 할 차례입니까? 그렇죠? 부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죠. 자 함께 보시죠. 부사는 영어로 adverb 이렇게 부르죠.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보죠. number 5 she can speak english well can 동사 원형은 뭐 말 수 있다 speak은 동사로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can speak 하면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well은 부사로 잘 이런 뜻이니까 she can speak english well 그 여자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ell을 보세요. 여기 well은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 can speak을 수식해주고 있죠?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더 보죠. he speaks french well french는 명사로 프랑스어 형용사로 쓰이면 프랑스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he speaks french well 그는 프랑스어를 잘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well을 보세요. 여기 well은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잘 말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 speak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동사를 수식하니까 well은 부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죠. very는 부사로 매우, 아주 이런 뜻이고 lady는 명사로 숙녀, 부인 이런 뜻이니까 she is a very kind lady 그 여자는 아주 친절한 숙녀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 kind는 친절한 이런 의미로 명사 lady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형용사를 다시 very가 수식해서 아주 친절한 이런 의미가 된 것이죠?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very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보죠. 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는 영어를 아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문장에서 부사를 찾아보세요. 부사가 두 개 있습니다. 자 먼저 부사 well은 동사 can speak을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부사 very는 부사 well을 수식해서 매우 잘, 아주 잘 자 이렇게 강조의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가 뭡니까? 형용사, 동사, 그리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 이렇게 부르는데 pre, 앞에 이런 뜻이고 position, 위치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앞에 두는 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치사란 이름도 한자어로 앞 전자와 둘 치를 써서 앞에 두는 말 이런 뜻이 되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치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 놓여서 다른 낱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를 이루죠. 자 이런 설명보다 구체적인 예를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자 함께 보죠. 자 먼저 in, 뭐뭐에, 뭐뭐 안에 at은, 뭐뭐에 on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고 from, 뭐뭐로부터 by, 뭐뭐에 의해 of, 뭐뭐의 with, 뭐뭐를 가지고 under, 뭐뭐 아래에 for, 뭐뭐를 위하여 자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방금 설명한 뜻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뜻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My 플러스 명사는 나의 뭐뭐 이런 말이고 mother 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명사로 엄마, 어머니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get up 일어나다 early 부사로 쓰여서 일찍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리고 morning 명사로 아침 명사로 아침 이런 뜻이니까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my mother 나의 어머니는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in을 잘 보세요. in이란 단어는 명사 morning 앞에 위치해서 morning과 get up을 연관시켜주고 있죠. 즉 아침에 일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아침이라는 말과 일어난다는 말을 연관시켜주기 위해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in the morning을 보면 아침에 일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get up을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전치사 in은 부사구를 이끌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전치사가 들어간 형용사구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mine은 소유대명사로 나의 것 이런 뜻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the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 책은 it's mine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는 전치사죠. 자 그리고 on the desk를 보세요. 책상 위에 그 책 자 이런 식으로 명사 덧붕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desk를 형용사구라고 하죠. 자 이때 on은 형용사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 이렇게 부르죠. 낱말과 낱말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여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and 뭐와 그리고 이런 뜻이 있고 or 또는 혹은 but 그러나 if 만약 because 뭐뭐 때문에 when 뭐뭐 할 때 as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때문에 이런 뜻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umber seven is that a wolf or a dog wolf 명사로 늑대 dog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것은 wolf 늑대입니까 or 혹은 dog 개입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r을 잘 보세요. 여기 or는 혹은 아니면 이런 뜻으로 a wolf 라는 말과 or dog 이라는 말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처럼 낱말과 낱말 혹은 구와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품사를 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구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절이 구와 다른 점은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보죠. We stayed home because it rained yesterday. stayed 는 동사 stay의 과거형이죠. stay가 머무르다 이런 뜻이니까 stayed 하면 머물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home은 부사로 집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명사로 쓰이면 집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it rained 에서 it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rained는 동사 rain의 과거형인데 rain은 비 오다 이런 뜻이죠. 물론 명사로 쓰이면 비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리고 yesterday 부사로 어제 이런 뜻이니까 We stayed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즉, 우리는 집에 있었다 because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정리하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즉, 집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cause를 잘 보세요. 여기 because는 We stayed home 이런 절과 It rained yesterday 이런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되겠어요. 간단하죠? 자, 접속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죠. 자, 그럼 감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탄사는 영어로 Interjection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감탄하는 말이 되겠어요. 즉, 기쁨 놀람 슬픔 등의 여러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All All 아 이런 뜻이 되겠어요. Unless 아 슬프도다 이런 뜻이 되고 Bravo 잘한다 좋아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Number 8 Oh It's a very good idea Idea 자, 명사로 생각 Idea 이런 말이니까 Oh It's a very good idea Oh 그거 참 좋은 생각 생각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O를 보세요. 여기 O처럼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기쁨이나 놀람 슬픔 등의 여러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른 예문도 보죠. 자, 이런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부릅니다. 와러 혁명 주동 즉 왔다음에 부정관사가 나오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면 감탄문이 되어서 얼마나 뭐뭐한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주어 동사는 생략하기도 하죠. 그래서 Oh, what a good idea it is. Oh, 그것은 얼마나 좋은 생각인가 또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O는 감탄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팔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팔품사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2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품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앞에서 품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품사의 8가지 종류 즉,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그러면 품사라는 것은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품사는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동사도 되고 또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접속사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예문을 보죠. work은 동사로 일하다 이런 뜻도 있고 명사로 일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동사로 쓰인 것이죠. hard 부사로 열심히 field는 명사로 들 들판 이런 뜻이고 everyday 매일 이런 뜻이니까 they work hard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in the field 들에서 everyday 매일 정리하면 그들은 매일 들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ork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일하다 이런 뜻으로 동사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 문장 can은 조동사로 뭐뭐할 수 있다 do는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y can do the work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ork을 보세요. 일 이런 뜻으로 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work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품사가 변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브러쉬 동사로 뭐뭐를 닦다 뭐뭐에 솔질하다 이럴 뜻이고 teeth 이 치아 이런 뜻을 가지는 tooth의 복수형이죠. 자, 그래서 브러쉬 원티 이렇게 하면 이를 닦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즈는 my, your 같은 소유격을 말해요. 자, 그리고 after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는데 뜻은 뭐뭐 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ave 먹다 이런 뜻이 있고 블랙퍼스트는 아침 식사 이런 뜻이니까 have 블랙퍼스트 하면 아침을 먹다 이런 뜻이 되겠죠.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다 after I have 블랙퍼스트 아침을 먹은 후에 정리하면 나는 아침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after를 보세요. 뒤에 주어 I 동사 have가 나왔죠. 이렇게 after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it after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다음 여문을 보죠. be I brush my teeth after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 후에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fter를 보세요. 이번에는 after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명사인 블랙퍼스트가 나왔죠. 자, 이렇게 after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그때 after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after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after는 문장에 따라서 그 품사가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kind는 형용사로 친절한 이런 뜻도 있고 명사로 종류 이런 뜻도 있죠.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e kind to 하면 뭐뭐에게 친절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everyone은 대명사로 누구나 모두 이런 말이니까 he is kind to everyone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kind를 잘 보세요. 여기 kind는 친절한 이런 의미로 형용사로 쓰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명사로 쓰인 kind를 보겠습니다. food 음식 이런 뜻이니까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정리하면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kind를 잘 보세요. 종류 자, 이런 뜻으로 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kind는 형용사로 친절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종류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 new 형용사로 새로운 이런 뜻이고 watch 명사로 시계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 쓰여서 보다 감시하다 이런 말도 있죠. I have a new watch 나는 새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atch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명사로 시계 이런 뜻이 된 것이죠. 자, 다음 you must watch the sheep must 동사 원형하면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sheep은 명사로 양 이런 단수의 뜻도 있고 양들 이런 복수의 뜻도 있죠. sheep은 단수와 복수형이 똑같습니다. you must watch the sheep 너는 그 양 혹은 그 양들을 감시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atch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감시하다 보다 이런 말이니까 동사로 쓰인 것이죠. 이렇게 watch라는 단어는 동사로 쓸 때도 있고 명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let's go to the clean room let's 동사 원형하면 다음 예문 let's go and clean the room 자, 클린을 잘 보세요. 동사로 청소하다 이런 말이니까 let's go 가자 and clean the room 그리고 방을 청소하자 즉, 방을 청소하러 가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and clean을 to clean으로 바꿨어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let's go to clean the room let's go to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즉, 방을 청소하러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clean이란 단어는 형용사로 쓸 때도 있고 동사로 쓸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부 1장 품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처음이죠? 자,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 차근차근 공부하면 됩니다. 자, 복습할 때도 문법용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문장과 단어 중심으로 복습해 두시기 바라요. 자, 다음 시간에 있을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1부 2장에서 다시 찾아뵙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